저희 작품이 작년 여름에 추인이 오다 보고요. 지금 한 반년 만에 재공연이 올라오게 됐는데 추인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유명한 소설, 드라마로 성공한 작품을 뮤지컬 무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정된 시간에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달해야 되는 주의한 메시지들을 놓치고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헌과 연우 그리고 양명의 각자가 가진 사랑이야기에 중점을 두어서 그들의 사랑이야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어서 그 인물들의 실리를 따라갈 수 있게 된 작품을 구축을 했습니다. 계속 질문 받을게요.